뜻듯이 우리 처음 문제를 접할 때는 너무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해석 알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눈으로 읽고 전체 문맥을 해석한 다음에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열심히 질문을 읽어 보셔야 되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압박을 좀 느끼면서 항상 문제를 접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학교는 재밌죠? 재밌... 아 그래요. 재밌다고 생각하셔야 나중에 더 즐거워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포기하지만 않고 계속 여러 번 설명 들을 거니까 때가 되면 오늘 이해되지 않은 것도 금방 또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1번 보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얘보다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라고 그랬어요.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건 원금을 빨리 회수해야죠. 누가 더 안전하다? 원금균등이 얘가 안전한 거죠. 얘가 원금 회수 속도가 크니까. 그러면 얘보다 원리금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원금균등이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니까 얘가 더 안전한 거죠. 자 두 번째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차입자는 언제나 소득이 낮아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빌렸겠죠. 차입자에게 대출 초기에 부담이 가장 큰 방식,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낸다는 얘기죠.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원금균등 방식, 대출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방식이다. 맞죠?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건 원리금을 가장 많이 상환한다는 얘기니까. 3번에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을 이렇게 똑같이 갚고 얘가 원금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어때요? 무조건 이자는 다 줄어든다.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을, 이걸 원금균등이라고 하죠.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이자 감소하는 거 맞고,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리금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맞죠? 원금균등은 이자가 준 만큼 원리금도 줄어요. 얘는 틀리고. 4번에 중도상환시, 중도, 조기상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해야 되는 것은 뭐다? 잔금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잔금이라고 보여줬지만 나중에는 상환액이라고만 쓸 거예요. 그럼 잔금인지 알아야 돼요.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이 있는데 잔금은 언제나 원금균등이 작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은 원리금균등 방식이 원금균등 방식보다 많다. 잔금이 많다. 맞아요? 원금균등이 작으니까 원리금균등 방식이 원금균등보다 많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장을 좀 많이 읽고 나중에 이제 제가 주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문장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5번에 원리금균등 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이래요. 만기로 갈수록 언제나 이자는 뭐한다? 언제나 이자는 줄어요. 그래서 이자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자가 주는 만큼 뭐가 는다?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얘도 틀렸고. 자, 그래서 얘 틀렸고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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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원리금균등은 이렇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죠. 뭐가 준다?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6번에 저당이 유동화해서 1차 저당시장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자, 그러면 1차 저당시장은 주택저당채권, 모기지가 유통되는 시장. 맞아요? 틀려요? 유통이라는 건 사고 팔리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2차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가 형성되는 시장. 최초로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지는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금융기관과 차입자를 이루어진 건 맞죠? 금융기관과 차입자를 이루어진 건 맞는데 얘가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7번에 1차 저당시장은 또 나왔어요. 자,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맞아요? 대출 시장. 맞고. 2차 저당시장은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맞아요? 맞죠?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그래서 7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8번에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 나왔어요. 차입자의 저당 수익률. 이게 뭐다? 이자율. 얘가 가장 높아야 된다 했어요. 언제나. 얘가 나오면 가장 커야 된다. 얘가 MBS의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맞아요? 맞죠? 언제나 저당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된다. 자, 9번에 저당의 유동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한다라고 나왔어요. MBS를 발행하는 건 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우스 파이낸싱에서 HF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LH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라고 나와야죠. 들렸고. 자, 10번에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물적 담보대출이 아니라 장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 맞고. 자, 11번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프로젝트 사업이 망하면이란 뜻이에요.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은행에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다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비소구금융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지문이에요. 12번 틀렸어요? 12번.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럴까요? 다시 보죠.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금융 맞아요? 이 연결은 맞죠? 비소구금융이자 또는 제한적 소구 또는 부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보니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장부예요. 장부의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임으로, 임으로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비소구금융은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재무상태에 부채 표시 없는 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부의 금융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여기 뒤에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려면 여기에 부의 금융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의 금융과 비소구금융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부의 금융, 비소금융 이렇게 외워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13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죠. 규제 지역이나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뭘 분리하여?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개발권. 용적률에 해당되는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 지역으로 개발권을 양도해 개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야 돼요. 미실시 제도죠. 그래서 틀린 거고 14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 지역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맞죠? 그런데 뭘 통해서? 정부의 자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라고 나와야 돼요. 즉 개발권을 거래, 양도해서 수요 공급에 따른 돈 거래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라고 하죠. 15번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 다섯 가지는 미실시 제도죠.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죠. 얘는 택지소유 상한제 맞고 토지초과이득세 맞는데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종합토지세라고 나와야 돼요. 종합소득세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내고 있어요. 그래서 15번도 틀렸네요. 다음 주에, 아니 죄송해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 다음 주네요. 다 다음 주. 다음 주는 감정평가 수업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제가 짧게 기초적인 내용을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계산문제 총력리가 있어요. 다음 주는, 다음 주 말고 다 다음 주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는 수업이라는 거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 학계론만 하고 학계론만 하고 담원지 과목은 휴강이라고 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연수 과정이 있어서 그냥 학계론만 공부해요. 여러분은 그 주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